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매크로 50이 많아서 한손사냥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은홀 같은 경우는 사냥이 되게 간단합니다 E 같은 경우는 이제 떨어지기 전에 후방이동이라는 스킬을 쓰게 되면 뒤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제 간단하게 V가 점프거든요 저는 F가 폭력관이고 V, F, S 3개의 키만 움직여서 사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인증이 되었나요? 그루dog 그루dog 흐흑 흐흠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